안녕하세요. 여기는 송정구역사입니다. 송정구역사 자체 내에서 지금 한 일주일간 정도 계속해서 나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참 해운대구청에서는 참 너무 감사합니다.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서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참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. 앞으로 우리 송정구역에 이렇게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해운대구청에서는 감사하겠습니다. 어디서 이렇게 나오시 가지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자체 내용 진짜 너무 고맙네요. 앞으로 송정을 좀 이렇게 좀 좀 깨끗하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다 이렇게 깨끗하게 되고 있습니다. 진짜 너무 깨끗하게 해주셔서 굳히게 감사합니다. 앞에 여기로도 쓰레기도 많이 썼는데 쓰레기도 싹 다 치우고 나무 전지도 좀 하고 이렇게 진짜 많이 깨끗해졌습니다. 주민들이 절대 쓰레기를 좀 안 버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는데 밤중에 갖다 놓아서 그것 때문에 미치겠습니다. 앞으로 좀 자주 좀 다니면서 좀 이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